1동 길이 봤어서 제1장 성령으로 예매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스님의 피를 힘입어서 온몸과 맘을 같이 오니 신용한 죄사 받으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이여 신용한 죄사 받으소서 신용한 죄사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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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덕으로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 적 백성들과 족속과 반원가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주소신자가 강의원을 들었게 하리로고 강의원 자들이 저희의 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의 힘을 보내라 하리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러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 꼭 구경하더라. 아멘 4장 청각입니다. 천지의 대주대 여호와 영광을 바랍니다. 아드님 보내신 그 사람 힘입어 온 세계 왕인을 구원하네 난 왕의 왕이신 주의 습은 종을 바랍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 참으신 그 사람 완전히 이루시네 진리의 영원이신 성신의 인도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스려 진령한 사람을 완전히 이루어 주어서서 완전한 삶 있게 한없는 영광을 돌립니다 알람과 재앙이 어디서 온데도 감사와 영원을 돌리리라 아멘 1동 착석하셔서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뜻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과 시평과 선지자대로 걸어가시고 우리를 엄한 율법에서 해방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의 명분도 주시고 이 땅에 같이 살자고 약속하시고 주님의 피로 사신 여호와의 책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요한이 받아선 작은 책의 계시록을 해석을 주어서 여기서 이루고 계시나이다 아버지께서는 가장 큰 역사가 가장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나이다 구약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역사인데 모세 한 사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대적 그 영예의 시력 일곱머리 중에 첫째 머리를 뒤집어 박살되고 그 깊은 홍해를 신발 신고 건너게 하여 시대산에서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올려 사십을 금식시키고 십계명을 친히 써서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약속당 가난이 가났고 하셨지만은 삼백만명이 되는 모세 종의 백성들이 두사람 만나고 다 애교배 귀신에 끌려가 죽었나이다 마치 아담 가정같이 그래서 주님 제리인때도 출애굽대가 찬덧고 큰 거울을 보여줬지만은 이걸 보고 깬다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권역사로 창세진의 예지예정으로 서륙 아벨 재단을 택하여 부르고 저희들을 불러싸우나 저희들도 허감을 뚫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항할 때가 많습니다 붉은 영혼 힘이 있어서 강해서 약업을 밀어붙이고 약업은 건세를 아직 행하지 못하므로 다림주는 받았지만은 전투에 감춰있는 상태에서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고 있는 아이다 그래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여 싸우니 용서해주시고 부족을 채워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이끄시사 시원산을 올라가시도록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두면은 마개를 이길 수 없고 아당같이 끌려가고 만 아이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미 40년 전에 75년 5월 15일 승리의 은빛 십자가를 주시고 붉은 깃발 꺾어지고 징조를 주시리에 풍년을 주시고 우리 작은 원수 부직갱이는 망하는 징조가 성탄제를 주시고 온통 성경에는 야곱의 약속만 각 차인 나이다 이 약속을 약속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해서 선악으로 말면만 망가진 우리 육체에 여러가지 고통과 질병과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새길 말씀을 다 새기면은 초막절에 하루의 지약을 싹 지해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변하체 몸이 되어서 구름 타고 하울록 하겠나이다 여기에 난 모든 성도들 또 이사야 19장 19절 중앙재단에 속하는 모든 기둥들은 하나님께부터 큰 금요 자비를 힘입어서 여호와의 절기 7월 15일 초막절에 하루의 지약을 제안받고 구름을 타고 예수님같이 공중에서 만나게 되겠나이다 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소망 큰 희망이 싸우니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남은 여생 충성 충성을 다하되 죽도록 할 수 있는 지혜자 되게 해주시고 보셋대 이사를 같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에깨비에 헤매다가 강야에 죽지 말고 여호와 갈래까지 오직 벗겨면며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요단간 건너 가난의 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미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이 육신이 말을 듣지 않고 모든 탐욕과 정욕과 명예욕으로 미혹을 받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해결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말씀도록 하겠다고 과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시룡을 조언해 주시고 붉은 용이 벌렸지만은 겁내지 말고 기록한 말씀만 묵상하면서 참된 예배 드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9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입니다 에그베의 강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에그베의 임하시리니 에그베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에그베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골이로다 그가 에그베을 격동하사 에그베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의비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에그베의 정신이 그 속에서 새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심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판자와 요술계께께 무르리로다 사절 그가 에그베는 잔인한 군주 예수의 부치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7절 유다의 땅은 에그베의 들어오니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에그베에 대한 요청하신 모락을 인합니다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에그베 땅에 가난한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에그베 땅의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에그베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인하여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집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미라 그마저 봅시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고 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장식이 에덴 동현의 축복권이 이 뱀이 가져갔습니다 억울하지요 인간은 무용지물이요 껍데기는 하나님 닮았는데 이 기를 잘 사용했을 때 이 기를 잘 사용 못해서 여호와가 뱀의 거짓말을 100% 고지 들었어요 뱀의 말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여자가 이 지구를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 여자가 나쁘다 이게요 할 말이 있어요 남반에 할 말이 있어요 없다고 하잖아 근데 그 뒤에요 하나님께 장조세계 뒤에 더 큰 장조가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 안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면 누가 이깁니까 말이 안되지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그를 완전히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이 가져간 축복권을 다시 찾아줘요 고맙지요 그래서 아바람을 친구 삼고 이사를 시켰어요 왜요 애들은 무슨 땅이요 지금 축복이요 저주요 여러분 저주는 실체요 분명히 저도 바로 이렇게 경계하내더라구요 저주 사라지 말고 강대상에서 아니 내가 성경 있는거 저주 말하지 성경 없는거 저주 말합니까 그 손가락 5장이 뭐요 저주에 무슨 두루마리 뭐 저주 두루마리 뭐 두루마리가 하얗게 해서 까맣게 해서 두루마리 두루마리지 누구집에 간대 두루마리가 도통놈집에 거짓맹산집에 뿌리까지 죽여버린다는게 저주가 가면요 여러분 저주 받지 마세요 뭐 큰일나지 복을 받아야 되지 그럼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요한부 15장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게 아니고 나 예수가 베드로를 택했다고 말하여 바꿔 말하면 수룩바벨이가 예수를 택한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이 하도 없어서 병신같은 수룩바벨 택했다고 말하여 병신같은 수룩바벨 택했다고 말하여 병신같은 수룩바벨 택했다고 말하여 병신같은 수룩바벨 택했다고 말하여 됐는거지 뭐 그분이 택해놓고 그분이 역사하는데 누가 막을거여 당신이 행하나 누가 막아여 세상 다 덤베드로도 그 수룩바벨 이긴지가 40년 전이요 우리 강대상 센타가 십자가지요 이거 언제 세운 십자가요 75년도 5월 15일 이렇게 만 40년 됐어요 만 39년이요 금년부터는 이제 40년이 됐는데 뭐가 40년됐단 말이요 이긴지가 40년이다 정말론적입니다 은혜식 이긴거는요 정월 14일날 예수님이 2000년이 이겼어요 그게 큰 제목이 있죠 그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싹으로 우리는 가지둬서 이기껏 올리는데 그럼 4000년 전에 지금부터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줬어요 그래서 이사시켜놓고 하나님을 불러내가지고 밤에 하늘땅을 보라는거지요 하늘에 별이 많잖아요 동서남북을 보라는거지요 넓지요 이걸 다 준대요 무조건 조건 없이 준대요 왜 주인이 친구 아브라함에게 준대요 그 주는 역사가 성경 내용이라 말했죠 그 주는 역사의 끝이 오늘 249장에 주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거요 그 느린 구름이요 빠른 구름이요 그 구름도 완행했고 급행이네 같어 그래 10편 104장 10편 104편 3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구름을 발사 구름이 하나님의 소비가 교수로 예를 들어 자가촌 자가용 타지요 하나님의 구름 타고 달려 구름이 하나님 자가용이란 말이요 나홈실장 거세요 구름은 여호와이팔의 티끈이요 그 여신이 갈대 못타고 하세요 그 구름 구름 차라리 구름 타고 올라갔단 말이야 오실때도 구름 타고 오고 그럼 다른 장사도 개수 10장에 작은 책 가졌지요 개시로 그런데 구름이 내려왔을 위해서 구름 가운데서 예 그 은약이 좀 무지개 있죠 약속이에요 그걸로 본문의 1절에 애급의 경건 애급은 뭐요 맞겠다 이 지구가 언제 애급되느냐 58년부터 영적으로 영적 애급이 됐어요 그 애급에 끌려가면 다 죽어요 그 애급을 깨우치는 것이 19절 중앙재단인데 애급당 중앙재단에 애급을 살리려고요 그럼 제사가 왜 필요합니까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그럼 셋이 되나 무궁실에 가서 예배 제사가 없어요 제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하지 예 죄 없는데 왜 제사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제사 지냅니까 예배 대상이지 여러분 제사의 목적이 죄를 벗기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왜 죄 없다 그래요 제 인위사무소들 봐요 그럼 손하는 사람은 난 죄 없다 이거죠 어디서 하나인가 배짱 부립니까 아니 죄를 깎 찼는데 죄가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둘이에요 영혼의 제사는 예수님이 대신 드렸어요 그분이 제사장인데 그분 뒤에 줄 쓰면요 그냥 용서 그대 재물이 없어도 양 안장 마져도 내가 안 죽어도 그분이 대신 죽었으니까 제사가 완결됐고 몸의 제사 몸이 변화돼서 하려고 하는 것은요 예언의 말씀으로 무릎 꿇고 빌어야 돼 읽고 들으면서 그게 이제 변화해야 되는 제사입니다 초막절 제사요 그 초막절 제사는 13.4첨 하는 거고 6월 제사는 전 세계 영적 구원받을 야곱에게 주님이 대표로 한 번에 제사 끝나서 그것이 시부리 9장 11절에 알았어요 율법은 안식일마다 해마다 절기 지키잖아요 제가 끝이 안 났어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올 때까지 맡겨뒀다가 졸든지 자든지 간에 맡겨줬어 그런데 주님이 와서 단번에 자기 몸으로 자기 피로 성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월 14일날 그래서 아버지가 받았어 그래서 제가 싹 예수께 넘어갔다니까요 그래서 희장에 찌려졌어 재단에 하나님과 간막이 희장에 찌려진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하목이 됐다 그래서 노마저삼장의 한복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때를 따라 양식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무슨 때입니까 지금 은혜 때입니까 한란 때입니까 지금 10시 넘었지요 오늘 두 분이 온다 했는데 아무도 안 왔네 참 사기꾼일지 왜 나를 속여 내가 뭐 잘못했다고 안 오면 안 온다 하든지 분명히 시간 먹고 10시까지 어렵게 했다면 아무리 눈에 빠져 기다려도 오늘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신 분 손들어 봐요 예? 안 오셨잖아 모른지 오후에 한실 깨끗도 기다려 봐야지 또 안되면 내 다음 주에 또 기다려야 되지 응?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전화만 통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짜고 기다려지네 내가 사랑하는가 봐 응? 그 영혼을 사랑스러운가 봐 예? 그 조는 사람은 왜 조는 거요?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 이기죠 예수님 심정이 뭐요? 기다려요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 오라 맞아요? 주 예수 앞에 오라 그 마음이 와야 되지 몸만 오면 안되고 몸만 와서도 동대문 가면 안되잖아요 제사가 안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제사 헛제사는 껍데기에 양은 가지 않았는데 눈 까졌더라고요 그 죽을 놈이 있죠 쟤는 눈이 안 까지는데 왜 양은 눈 까졌어 앞뒤가 안받잖아 그래 하나님 예배 안 받고 문 닫아버렸지 말라기 일장에서 아니요 여러분 마음이 여기 왔다면 졸리면 안되지 왜 졸아 조기는 마음이 딴 데 갔어 어디갔어요 세대문이야 동대문이야 빨리 찾아와요 예? 양심 문제 지금 양심 문제 신앙 양심이 지금 마비가 된다니까요 응? 하나님 중심을 보내 중심 이런 역사적인 이사 19장 축복이 누가 이걸 외치고 누가 믿고 가나요 말이에요 여기 한 구원자가 왔다니까 지금요 이사야가 이사야가 구원자요 그 이사 새끼가 왔어요 이사야 아들 둘이죠 7장의 큰아들 8장은 몇째 아들이요 셋째 아들 첫째 아들 셋째인가 둘째인가 그 둘째지 예를 들어 둘째 아들 재단이 왔다구요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원어요 원어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낸 것이 교회지 내 마음대로 다 갖다 나간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에클레시아로 택해서 배 속에서 딱 점을 찍어놓고 불러냈다고요 하나님은 야곱 하나님이지 예산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모세가 신예산에서 부른바닥 갔어요 뭐 줄렸고 돌판죽 2개 10개 명 줄렸고 불러올렸어요 그런데 60만 대중 300만명이 홍해 건너갔는데 이 백성을 살려줄렸고 그 높은 신예산에 40을 금속을 시키고 10개 명을 줬더니 그 백성들 다 죽고요 그 10개 명을 안 믿어요 그래서 2명만 여당간 간다 같았고요 알았어요 그게 우리 거울이요 그럼 여러분 그 시대에 살았다면요 여사 갈래편이요 60만 대중편이요 그 답이 뻔하지 분위기가 나오지 근데 수박참여 고기 먹고 싶어 안 되거든 맛난 거 먹고 못 살아 다시 말하면은 이 이사야 산 거 먹고 못 산다는 거에요 다른 거 양념이 필요하되게요 수박참여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게 선악과 질의 원자가 잡아당겨서 관심이 없어 구의사에 관심이 없어서 알긴 알아요 근데 약해서 못 나온다니까요 안식이 범함만 모세대 같으면 뭘로 맞아 죽어야 돼 돌로 민숙이 15장 35절에 돌로 즉석에서 때려 죽여야 돼 그러니까 안식이 범함 사람이 장도 눈을 펴서 도망가는 거에요 지금요 그 율법은요 사람 죄의를 못 살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잡았어 그래서 예수님 그 물은 쫀쫀해서 도망가 못 가 제가 다 걸려들어 그 율법이 좋아지고 예수가 좋아해요 그 400년 동안 애교배 노예 사던 사람이 유월제를 먹고 몸이 살아서 홍해 건너 왔다면은 또 애교배 좋으냐 그 말이오 또 애교배 좋으냐 저주도 땅이 뭘 좋다고 애교배 가자고 가느냐 이 말이오 그 맞춤 살았으면 됐지 그래서 누구도 마귀는 못 죽여 아담도 죽었는데 마귀한테 누가 마귀를 이겼어요 그래서 구약으로 거울이오 그러나 지금 거울 보고 왔어요 잘났지요 천하일세계지 나보다 잘난 사람 나와버려 해 예 나도 잘났지요 그 말 제발 마지막에 다 나야되겠어 여러분도 잘났다니까요 그래서 그 막 제자나 모습을 사는 거에요 지금 그러면 유대인들이 모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정통인데 하나님이 왜 신하의 반도에서 죽겠겠습니까 예 40일만 들어갈 약속했다는 걸 1일 1년으로 연기를 시켜서 40년 동안 연기해서 홍해 건너온 사람 중에 다 죽어버리라 두 명만 남아라 두 명은 누구요 모세 안수받은 요소와가 갈리비 둘이 남아서 20세 미만 애를 데리고 하나님 가는데 이거지 우리 거울이라니까요 오늘 장르교 역사가 깊어요 많은 사람 모였어요 다 어른들이에요 그게 이사야 육장에 밤나무 상수나무 눈이 잘 보여 쫙 잘라버리고 안 보이는 뿌리 가지를 남겨서 뿌리만 남겨서 들어간다는 것이 어린애만 들어간다 그 말이요 가난하다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이세의 족보에서 한싹의 예수가 오면은 하늘의 사람이 데려오면은 그의 가지들이 갈릴리에 베드로단체고 12제자들 백의힌문도 그다음 그분이 이세의 족이 그분이 뿌리로 오실때 신승으로 오실때에 또 가지가 나와 뿌리에서 가지가 그 가지가 바로 246장에 그 밤나무 배우고나면 그렇게 그것이 뿌리에 가지가 14만4체면 지금 어디든지 몰라요 숨어있어요 그래서 나오라 타면요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하루에 나오는데 거기 10편 102편에 45세에 올라가서 다위시가 저 미래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나 큰 죄를 범하고 용서받았는데 성령이 오시니께 성군이 되어서 다위시의 후손 수룩바벨 귀국을 거기 여원했어요 10편 102편에 그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 나와서 하나님은 되도록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구두이 같이 멕두이 같이 잠깐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자존자라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모세 때의 역사가 우리 역사를 보여준 것인데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은 분명히 진산을 받겠습니까 진산을 올라간 모세를 기다렸겠습니까 모세에게 마음이 집중됐겠습니까 대답을 못하겠습니까 대답 대답한 마음이 없어졌습니까 그 지금 구의사단을 보고 있습니까 그 한 구원자를 보고 있습니까 그 구원자를 따라가서 빠른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그 일주일에 몇 번 나왔어요 예 이 스피카 소리가 잘 안들긴가 봐 대답 없어요 이제 크게 하세요 크게 쨍쨍하게 네 잘 들려요 그럼 대답하셔야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직접 모세를 와가지고 천국복음 시라가 끝을 말하고 내가 구름 타고 올 때는 큰 한란이 나는데 창세의 후로 내가 한란을 가해주면은 육차 구원받고 한란 안 막아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 끝에 가서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을 만나라는 거죠 때를 따라 그 악한 종들은 술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셔 때를 모르고 그렇지 주인 올 때에 쫓겨나서 슬피우고 일을 간다겠어요 그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종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종으로 왔어요 맞죠 내 택한 종을 보라 이사명 몇 장이요 42장 1절이죠 근데 유대인이 봤습니까 보기는 커녕 잡아주겠잖아요 뭐 들리게 들렸죠 뭐 들려서 성신이야 귀신이야 예수님 듣고 귀신을 미처 택해 빌라도에게 죽여주세요 예수 때문에 교회가 문 닫게 생겼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강약교회에 1500년 역사를 이루어온 교회가 나설의 예수가 이적기사 행하니까 사람들 따라가서 병원치고 버릇 얻어먹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 장도 최상들이 예수 때문에 교회가 안되겠대 문 닫겠게 그렇게 빌라도에 가서 제발 죽여주세요 예수를 없애주세요 빌라도가 예수가 무슨 죄를 짓는데 이 사람이 유대왕이래요 그 왕 아니가 너희들은 우리 왕은 가해사지 이 나설의 예수 따위는 왕 자격 없어요 그 빌라도가 모아서 당신 정말로 유대왕이오 그려 그리 빌라도가 할 말 없잖아 왕인지 아닌 지지가 모르니까 니가 만들어서 왔어 그렇다 하나니까 관계가 뭐냐 우리 부자 관계다 어떻게 할 말이 없단 말이요 그렇게 밤에 꿈을 꿨어 빌라도 사모님이 예 예수를 죽이면 큰일 난데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그냥 풀어놀라고 애를 썼는데 장도 최상들이 예수를 안 죽이면 우리는 당신의 통신 안 받겠어 아이고 더러워라 유대계 좁은 땅이가 총독 뱃을 달교뱃을 많이 달교뱃을 더거려 장딱 뱃을 큰데 그거 몇 년 하려고 그래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 못하겠단 말이요 좋다 그럼 너 소원들어 죽여라 대야의 물도마 나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얼쏘이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닌데 뭐 상관합니까 우리 예수 죽인 죄는 우리 손자 아들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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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히틀레 칼라레 히틀레 독 독가스에 유대인이 600만명이 생배장 당했어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세월호가 지요 바다에 들어갔죠 팍 죽어버렸어 600만명이 그들이 어떤 안경 신었던 구두 신발 첨부 모아놨어 그 뉴스태프 안 봤습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봤지요 그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도 줄이 안될까 나 저 구두가 내구두 아닌가 저 안경이 내 안경이 같은데 안경티가 생김새가 글상되지 마세요 초림조 대제간 사람이 자자송질이 배당났다면 재림조 영정 못하면 그 사실 또 그렇게 돼 그렇게 오늘 이 역사적인 말씀이 주림이 구름을 타고 빨리 오신다 왜 빨리 오느냐 급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시록에는 1장 7절에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본다 그랬죠 지린자도 보지요 애국수로가 진동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할렐루야 주 예수 오시오 사삼 손 들어봐 주님 오실 때 그 손 들기 쉽단 말이요 그런데 몸이 이게 변함을 못하면 손만 올라가지 손만 잘라 올라가지 누가 손만 들을까도 몸을 절절까지 그런데 11장에는 분명히 저도 했죠 증금 맞힌 사람 1260일 건쇄받은 사람 작은 척고 같이 먹고 배가 써도 물러서지 않고 순종했더니 주님이 건쇄를 주더라 그래서 1260일 전산년반 마치고 3일반 주고 왔다가 생계를 받고 하늘로 가더라 그것이 전산년반 역사인데요 이 재단에서 나온 역사라요 이 재단 밖에는 전혀 없어요 캄캄 무소식이요 왜 하나님 사는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개술 7장에 해돋농 동목의 다른 정사인이나 여기 19장 19절에 한 구원자나 보호자나 똑같은 인물이요 그 이사회 둘째 아들이요 그 셋째 아들은 예표 순 이렇게 나와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 율법이 대장 가장 큰 책이고 법인데 왜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 율법을 받고도 왜 가난에 못 갔을까요 어떤 님이 뒤에서 잡아당겼어 어떤 님이 얘 뱀이 애교비 첫 번째 짐승이 애교비 먹을 거 많이 먹고 왔거든 갈비탕 곰탕 또 부추 부추개 또 수박 자매 그거 다 어른의 애들이요 어른이지 먹어서 봤으니까 그렇게 홍해 걷는 사람은 어른들이 건너왔다고요 등에 업힌 것도 먹어봤겠지 그러니까 기시 오니까요 야 수박 냄새 나지 자매 냄새 나지 부추 부추개 고소한 냄새 나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애교비 가자니까 강약 없으니까 강약은 40년 동안 만날 만남만 먹고 물 한 사발 먹고 물 한 사발 먹고 하여튼 그때 여자도 팔자고 하시다 밥상 체력이 좋아 맛난 한 사발 불 한 사발 아침 저녁마다 드세요 드세요 그런데 당근은 음식을 구할 수 없잖아 수입도 안 되고 농사도 못지네 그렇게 먹어본 사람은 밥상 받으면 밥상 받고 밥상 받고 뒤집어 에이 맛난 먹던 거 뭐 주고 다른 반찬 안 주고 그래서 원망 불폐가 생겨서 민숙이 11장에 너희 중에 섞여 사람이 귀신들의 선고자가 와서 자꾸 마음에 미혹을 하니까 모두가 돌아가지고 고라당이 생긴 거예요 고라당이에요 도서 사촌이 고라당이요 애교비 가자 울었어요 애교비에 있을 때까지 들어왔는데 왜 따라 나와서 이렇게 굶을 죽게 생겼냐 남자가 구실 못하겠다 남자 구실은 뭐요 정력 정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수박 참여 날몸 정력 생겼냐 남자들 알아요 그게 한의의 한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수박에 난 몰랐는데 그 정력 저렇게 여잘 먹지 마세요 남자만 먹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물어준 그 과일이 선악가 먹기 때문에 우리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 5곡백과는요 아무리 음식물 좋은거 잘 먹어요 너 70살 더목사 이 사회운동 내렸어요 그 이번에 이제 중앙계단에서 피팍받고 압박받고 기도하면은 새로운 변화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요 그 기도교 자체는 피팍이거든요 피팍이요 팔복이 예수님 주신 복이 마태오장했지요 팔복산에서 그 여덟번째 복이 피팍이죠 그 아침 뉴스 들으니 유병헌이가 전라도에 이렇게 강조에 가서 그 차를 봤는데 신고했더니 경찰이 잡으러 갔는데 어떤 차가 딱 가로막아서 놓쳐버렸다 이렇게 그 도망가니 갔는데 우리나라에 있긴 있어요 근데 지희가 구원파에 조절하면은 왜 도망갑니까 떳떳이 나가서 따져봐야 되지 그게 사기라 사기 그게 마개단체야 유병헌이는 귀신들인 사람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근데 한국의 귀신이 집결했다니까요 그래도 따라가는 교인이 3천명 10만명 뭐 이런 사람이 막현대 끌리면요 꼭 예수초림도 유대인것 똑같아 이게 현실 보고 있는 사실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막이는 극도로 바라대서 유다를 공격하는거요 그러면 19장이 주님 재림 때 사회인데 악마 득세거든요 그럼 하나님 백성들이 애교회사에 끌려갔다 그 애교회사상에 이 사상전쟁인데 그러면은 자리난군지는 소련이란 말이요 그 자리난군지는 멀리없어 18장에 지나는군지요 강대국 종말인데 예 그러면 리비아 구수사람들이 구수사람들이 함의자순환이 절주 받은 그것들이 아프리카 지금 집중해 살잖아요 리비아 당일 리비아 구수 아프리카죠 그런데 소련 올라가요 형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갈대별 타고 간단 말이요 그런데 소련에서도 어 저 동방역사 났네 3절 산에서 겨울을 세웠는데 하나님께 가락하네 그래서 우리 북진하면요 뒤집어지면요 예물 바다 들고 이제 들어온다고요 거기 18장 강대국 종말요 봅시다 18장 3절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요 산들위에 겨울을 세우고 언제 세웠는데 이거 이 지구촌에 아무도 몰라요 기호 오늘 글자는 읽지만요 무슨 기호가 언제 세웠는지 누가 세웠는지 어느 재단인지를 몰라요 육가원칙에 여러분 오는 재단 여기 앉은 재단이요 이게 억수로 비싼 자리입니다 이 재단이 세세왕권 자리인데 팔아먹을 거구먼 네 그러면 끝까지 지킬까요 네 입으로 오면 지키면 되겠다 네 산들위에 겨울을 산들위에 세계 산들위에 너는 높은 산을 올려가라 이사 4시장 9절에 그렇죠 이 기호가 언제 세웠어요 75년 5일하고 은빛 십자가요 이게 여완리시요 모세의 기호가 우리 기호요 예 2000년년 정월 14일 피로산교회 예수님 피는 영원구원의 승리 기호고 재림 때는 말씀의 기호 그래서 색깔이 다르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보고도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왁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세에서 조용히 감찰하미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무셔 졸지도 안오 10편이 120편이 있죠 나는 졸지도 안 잔다 캤어요 주무시라노 우리를 보살펴요 그렇게 여러분들 양심을 쏘기면 안 돼요 여러분 선악같이 흐르고 있죠 그거 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죄도 쥐 봐야요 용기가 나지요 죄 안 집은 사람은요 죄를 먼저 모르고 마개도 맛도 몰라요 그 죄를 먼저 많이 쥔 사람이 솔로몬 따위씨요 그 입에서 성경이 쫙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 구원의 말씀이 성경인데 자문 누가 썼어요 자문 전도서는 아가서는 시편은 따위씨가 70% 이렇게 성경이 죄인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용서했다 내가 구원했다는 지그의 증거 그 그 책을 읽는 것이 구원받던 증거요 여는 제 죄를 모르고 죄를 앉았다면요 하나님 같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남남이요 사돈도 안 돼 사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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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돈사진하잖아 여러분이 아담 보선 맞지요 분명히 송아리 새끼는 아니죠 송아리는 죄가 없어요 차라리 송아리 새끼 좋겠다 죄 없으니까 그 송아리 밖으로 가라 뭐 알고 말합니까 지금 제가요 허물 제자가요 하나님이 알고 만들어서 재직한 거요 뭐 줄였고 뜨거운 사랑을 부어서 영원히 같이 살 잡고 그것이 이제 종말에 감타깨다 그날이 깨달지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이 제 문제를 따지는데 왜 재직을 때려 죽이고 왜 아들도 죽였는가 그 목적이 뭐냐 같이 살 잡고 영체의 마음이 있죠 욕심이 있죠 오늘날에 상축하다는 무공예인데 많이 잡수세요 그 오후에 졸균하며 쫓아내 대개 그 육신은요 자꾸 먹고 싶어 배고프면 그렇죠 정신색도 마찬가지요 유병원이가 교인들의 그 이름을 빌려서 대출받아가지고 유기농을 해가지고 전국의 사방에 돈이 많아요 땅도 많고 집도 많고 그 사람 머리가 보통 넓답게 심리학자들이 볼 때 못 잡는데 그게 이제 부파로 부산 저지 강제다로 갔으니 이제 진을 딱 쳤으니 내일모로 잡혀야겠지만 잡히면 그건 끝났어요 이딴 것도 못살아 횡우사 생활하고 나오면 또 누가 따라가겠어요 횡우사 나오지도 못하겠고 얼마나 사람을 죽였어요 오리안 사건부터 이런 사건들이 성신은 아니지 분명히요 막이지요 그러면 전도관이나 통일교나 불교나 똑같은 낙의 단체요 그들은 성경이 없어요 기여도 없고 은빛도 없고 오이로도 모르고 연제도 모르고 우리만 유별이 성경에 있는 걸 다 한다니까요 그건 우리도 선화까지 흐르고 있어요 있죠 이 세상 폭이 좋지요 안 좋아 그 편 아닌가 봐요 그것이 새로 아파트 200평짜리 지는데 그냥 준다 가도 안 받죠 안 봐도 거기 들어가면은 못나오니까 그런 마음이 성신의 마음이라 말이요 천하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바꾸네 그 허소리요 참말이요 내가 이기려면요 이 말씀을 들어가서 이걸 밀어내야 돼 이 선화까지를 가정에 있어요 가정에 그게 사명에 따라서 마귀가 달라붙어요 대장은 대장마귀 오고 쫄벽은 쫄벽은 그 대장이가 자빠지면요 웃지마요 그 뒤에 또 너도 잡으러 올 테니까 알았어요 그 아닥 무너졌어 모셔도 자빠졌어 아브라함도 처벌 줬어 그쵸 그 이스만 생겼잖아요 하나님 그래 안 했어요 너의 시에서 천암맘미 폭탄 예수가 갈 건데 이삭이 갈 건데 믿어 예 해놓고니요 선아가가 나와서 할머니 할머니가 아니고 열국의 어머니 나는 아버지인데 애쉽게 없으니깨 애하나 놓쳤고 그럼 당신이 장가가시요 그래서 애금 여자 하가리게 갔잖아요 그 하나님이 화가 나면 테레를 닫아서 자식 안나면 문제가 없는데 테를 열어서 이스만 태어났단 말이죠 그렇게 가정 불화가 생겨서 전쟁이 났다고요 그래서 살아가 당신 저질렀지 책임져 쫓아내 그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아버지 내 마누라가요 이 체비 아들 쫓아내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투로 그 말투로 쫓아내 그래서 이스만 해교가 생겼다고요 아브라함 집에서 종교가 세게 나왔어요 해교 유대교 기독교 맞죠? 그게 에린동산에서 괴인이 아담을 잡아먹으니 이 사실은 망가졌는데 그 제약중에 예수님이 아담 보러와서 당신이 만들어 넌 이 피조 세계를 다시 완전하게 만들려고요 지금도 주님이 제단 우편에서 기도하겠어요 보좌 우편 계신 예수여 우리들은 믿음으로 아 틀렸나 대응기도 믿고 갑니다 그래 대응기도 믿고 가 우리 기대도 소용없어요 아버지는 아들만 기도 받지 이 죄인들 기도 듣지도 않아요 왜 기도가 다 변하거든 아침에 저녁 기도 달려 아침에 고쳐다 다닐게 인간이 간사한거요 여러분이 간사하다고 나도 간사하지만 하나님 영광받으려고 할 수 없이 고쳐내 두들 곤쳐야 되겠어 고맙지요 아무래도 쓸모없는 죄인께서들을 하나님이 눈으로 예쁘게 보고 예쁘게 보이면요 미운게 없었죠 손자는 똥을 싸도요 냄새도 안나 예뻐가지고 근데 왜 손자는 똥이 엄청 냄새가 나 왜 그건 촌수가 달라요 직접 해보세요 왜 손재세요 집에 와서 똥 사버리케 엄청 냄새 나 야 빨리 싸가지고 가 자체내지 근데 신선자 똥 사면요 더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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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예쁘다고 바지 똥 사도 괜찮게 냄새 안나는데 그게 사랑이란 말이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 무슨 죄를 지어도 야곱은 제곱답게 민숙이 23년이 있죠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 노망했어요 누구 지는 복은 누구 지는 복은 내 맘에 지는 맘이냐 그 말이오 그러니까 재림주님 오실때 나무자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본문대로 본문대로 해야 되요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구름 타고 갔어요 오신대요 그 올 이 설계 제목이 말이죠 중앙재단 승리는 이미 결정됐어요 중앙재단 승리가 합해서 구의사 승리인데 그런데 어떤 님이 망해야 돼 이 재단 앞에서 어떤 님이 초강대국 북방이 그래서 18장에 북방이이고 19장에 재림 날에 중앙재단이 북방을 쳐보신 그게 초막제를 북지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장세전에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영원 세계에 비틀어 계시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장세전에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에베스 1장 사진에 말씀했는데 장세전에 세계계가 장세후에요 인간은 장세후지 장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삼위일치밖에 없었어요 보좌 세계에서 뭘 구상했는가 영광받아야죠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가서 하나님 사미가 만든 피조 세계에서 배미가 다 망가뜨렸는데 예수님이 전부 정기정돈해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대제비 일곱 나팔 일곱개 불면은 세상 끝나는데 일곱개 나팔 불면 세상 나라 누구 나라 돼요 예수님 나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의 대표인데 성령을 무척 많이 받았어요 바울같이 그런 사도가 없어요 사도 중에 1등 사도인데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고전 15장 57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게 이기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기임을 줬다겠어요 이긴게 아니고 그쪽에서 이기임을 줘서 이기겠단 말이야 그 성령 역사거든요 그는 야곱이 집이 미약한데 막이 못 이겨요 이긴다면요 하나님 할 일 없어요 여러분 아들 딸 살림 나가 시가 나가서 뭐 부도당하고 하면요 부모가 돈 있으면 막아줘야 돼 그냥 납부를 둬이게 따라피다 이 비례물로만 왜 부도당하느냐 그 부모가 아니지요 그 진정한 자기 피로납부 자식이라면요 빚을 했다나 갚아줘야 되지 우리 아버지도 당신 만든 아들에게 빚을 넣었어요 제 빚을 넣었어요 뱀한테 잡아갔어요 그래서 예수가 피를 속아서 사왔다니깐요 그렇다면 더 큰 사랑 없지요 피는 생명이요 그래서 이제 성령과 다 약속인데요 하늘 약속이 아니고 땅의 약속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의 세계인데 이 땅의 물질 세계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물질 세계로 여러분 손자가 영만 다니면 그게 뭐 재미있어요 육이 있어서 밥도 먹고 똥똥 싸이 재미있지 그렇잖아요 그 영의 세계는 무궁세지만 이 지상에는 물질 세계를 있게 세체년을 만들었는데 말이죠 그것이 예언의 말씀 전체의 제목이 심판과 셋이 되요 그 심판은 안 받아야 되겠죠 간단해요 개시 1장 3절이요 이 책의 예언을 읽고 들으면 돼요 읽고 들어 잘 들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라 여기 안 나와도 들으셔서 미국도 듣고들은 지방에서도 인터넷으로 참이 스마트폰 누가 만든지 참 고마운 사람들과 과학자들 그 컴퓨터 누가 만들었지 대단한 우리의 은인이야 은인 컴퓨터 없으면요 우리 설계가 나가지 못해요 전파로 그렇죠 그 컴퓨터 누가 만들 때 컴퓨터 만든 주인이 누구요 혹시 누구 알고 있어요 컴퓨터 사장 컴퓨터 만든 회사 사장 잘 몰라요 우리 한국사람 아니죠 물론 삼성 뭐 에지에서 스마트폰 만들지만요 그 개수로 개수로 다 각자 모았겠지 전부 모아가지고 한테 집합한 것이지 근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재단을 위해서 이게 성경 있어요 다니엘 11량 4절에 사람이 빨리 막냐고 지식을 다 하면은 주님 제림 안 돼 그게 일주일 동안 제 설교 강단설교 들었어요 그게 무슨 스마트폰이야 행주치마폰이야 스마트폰 잘 나와요 음성도 똑똑해 얼굴 또 나와 이야 대단하네 그게 영한데 영화 한편 보려면 5천원 줘야 되거든 그럼 일주일에 몇 번 봐서 하루 세 번 쓰면 3,5,5하고 20만원일세 그리여 돈을 치면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여자 후손으로 와야 되거든 장식의 3장 15절에 전쟁은 뱀과 여자가 싸워왔거든 근데 뱀이 이겨도 하나님은 여자 편이라 아담 편이라 그래서 뱀아 너가 여자는 원수인데 내가 여자 후손에 예수를 보내서 니 대가리 깨버릴 거야 그 일곱몰이 이 짐승이 예수 암아게 떨어져서 박살내기 암아게던 불바다 전쟁입니다 악을 몽땅 모아서 불태워요 그날이 후산년 반 75일 대접장 그러면은 율법이 아무리 엄해도 예수님이 죽으니까 율법이 사라졌어요 그 예수님 대단하지요 613가지 10가지 십계명을 사람이 손도 못 대는데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단번에 율법을 땅에 묻어놓고 부활해서 안식을 받고 났어요 7일에서 7일에서 율법 7일 단식에서 7일은 사실 조는 단식입니다 8일은 부활이기 때문에 분명히 8일이 8일입니다 좋지요 그거 법적으로 만든 거예요 AD 364년에 예수님이 노마 황제 콘스탄트의 황제를 찾아와서 야 내가 지금 율법을 저주받아서 토요일 날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가 3일이 부활했잖아 그래서 8일이 9일이 안식이지 9일이 안식이지 그것은 관체법으로 그래서 그때 노마가 강대국인데 유대인들 기분 나쁘지만 금년부터는 부활절이 안식일이니 8일이 안식이다 법적으로 곤쳐 났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을 지키면 죽인다 사형이 됐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강제했단 말이요 근데 394년에 와서는요 법적으로 노마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국교가 됐다고요 그게 뭡니까 정월 14일 십자가 예수가 이겼다는 결과가 났다 결과가 그렇죠 그럼 우리 74년도 924 재단이 북진하면 1117년에 낙가망치되고 나면 그냥 공상대 일궂은 무리도 끝장이 난다 그 초막절 역사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북진했다가 하늘을 갖다 넣으면요 아마게떠네 다 모아놓고 그렇게 아마게떠네 가면은 공상국가에서 돌아온 흰물이는 빠져나갑니다 예비철까지 있고 이 영랑보금에 가도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마음이 강팍해서 못 따라와요 우리 주변에 민의 사람 많잖아요 근데 계시록 찾는 사람은 없어요 차다도 안 따라가요 왜요 먹고살게 바빠서 불탈 세상 뭐 좋다고 그렇게 애착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사는 집이 불타만 그것도 아낄거요 불타는 집과 보세요 내 집도 전해지겠다고 깨달으세요 여러분 집이 있어요 그 불 안타요 안탄다고 무슨 백으로 아니 소동고모라가 이미 견본이 남아 있잖아요 지구 종말이 소동고모라인데 금 아브라함의 축복에 연결이 돼있어야 안타지 아브라함 떨어지면 노쇠 쳐도요 시집은 잘하는데 신랑 잘 만났지 근데 법을 어겼다고 뒤에 돌아보지마 돌아봤어요 그 속에도 됐지요 예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신부로 삼아 놨는데 내가 올 때 노쇠다보 같으리라 했죠 그 뒤돌아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애급이 마기세상인데 이게 테스트시대요 하나님이 아담만 시험한게 아니고 칠대법을 세우고 시대마다 시험을 했어요 그 시험에 빠진 사람마다 죽는거요 그 이번에 시험은 뭐냐 이사회 51장 17절에 예루살렘아 분노 잘 마시바 그 치에서 빈틀빈틀래 빈틀빈틀래 그 애들 애 자식을 길러도요 미국 갔다 유혹 갔다도 인도자가 없어요 그때 이 치한 허감을 뚫는 것을 이사회에서에요 이 말을 들으라 그럼 내가 살려준다는거지요 이것이 계시록 고장의 다섯째 나팔 지금 56년 됐어요 56년 됐다고요 그래서 58년도에 허감이 나와서 무적행해서 해가공대가 2000년 은혜를 베풀는데 다 도포해버렸어요 그 은혜 받았다도 지금 이 시대는요 은혜가 끝났기 때문에 역사가 안나요 그 귀신 역사하는거에요 그 귀신 역사가 오늘 이방종교 역사인데 유병헌 역사가 귀신 역사에요 뭐 구원파라고 멸망파요 그 귀신파요 무슨 구원이 그런 구원이 있어요 거기 세일이 있어요 그 세일 생각이 있어요 거기 예언석이 있어요 완전히 귀신 들려서 사람위만 쳐다보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1절에서 4절까지는 마기시대 악마 덕세시대 악화된 사회 하나님의 마기를 그냥 만든게 아니요 칠대법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자로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칠대법이 지나갈 때마다 마기는 동원해야 돼 싸워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지는거요 그 마기가 참 좋은거요 알고보면요 마기야 너 나를 괴롭히냐 야 니 정말로 모르네 내가 내 맘들은 아니고 너 아버지가 나를 만들어서 너를 왕권을 만들어야 그렇게 내가 할수 없이 괴롭히면 괴롭지만 나도 일해준다 할께는 정신차려고 성경마 따라가 죽든지 살게 그러면 니가 3일반적으로 왕된다고 마기는 알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에 철이 없어서 자꾸 설탕만 달려가다 설탕만 솜사탕 줄까 오다마 줄까 뭐 뭐 뭐 피스켓도 줄까 무슨 뭐 커피사탕 줄까 그거 뭐고 이빨 다 빠지고 당뇨 걸려요 예 그래서 쑥도 삶아 먹고 융호천 먹어야 건강하지 예 고진감래 고진감래 그렇게 이사회가 이 말씀 받았어요 이거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1절 애급에 관한 경고입니다 그렇게 아수르 경고 애급 경고 모하비 경고 도로에 경고 이루삼 경고 가성경 경고장인데요 운전수 운전대 잡으면 앞에 먹어 보여요 경찰서서 목 표지방장 경고장 캐시오 하겠죠 일종 나팔 끓는 것 저 저 산길 가면 굽이 굽이 돌아갈 때 이차인 뚱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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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경 반사경 붙여놓고 제가 다 보여지 그쵸 그쵸 쿨쿨하수도 이 경고장 경고라 여기 주식 주의하라 주의해 그런거 보았어요 운전 안해도 봤어 누리발 끔 그리어 그래서 영향을 경고장이에요 그렇게 경고를 들으면서 하는데 못들으면 사고친다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버렸을까요 저기 생각해보세요 그 이상하다 똑똑한 사람이 지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박사들이 어디 성경은 빵점이야 성경도로서 천연모의 예수를 그렇게 몰라보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을까 그들이 죽을까요 천국 못가요 예수 없으면 천국 안보네 그 예수님이 유대인을 버렸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나라의 본사서는 다 쫓아내고 저 동적설적에서 새로 사람 불러다가 만들겠어 그게 은혜시대 신학의 법이요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이요 그 율법은 끝났어요 지금도 믿음의 법 끝나요 예언의 법으로 끝을 맺혀요 그 이사회사가 예언서에요 지금요 자 이사회가 66장까지 은혜는 열 군데 끝났어요 열 군데 그렇죠 7장 14절 천연모음에 그 다음에는 9장 1절 3절 갈릴리 비출하시고 11장 1절에 2세집의 사고로 하시고 28장 16절에 시험받은 돌이고 40장 1절 8절에 유대강좌 위로 오고 42장에 상한 같을 것이지 않고 48장 49장 8절에 은혜 때 오셨고 응답했고 60일 53장에 십자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60 틀렸다 다시 다시 할 것 그냥 10번이에요 10번 10번 10군데 이루어져서 66장까지가 절소가 많지만 한 15%밖에 이런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는 성경의 증거를 착했느냐 그분이 자체가 말씀이니 그분이 나타나면 입을 할 건데 그분이 3년 전 된 것도 이 땅에 기록하면 다 둘 곳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말 못하니까 우리 말까지 다 하다보니 우리 설교는 길어요 그 95% 정도가 우리 할 말이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겨우 5% 그는 구원도 한계가 영원구원 우리는 영유권 가족권 고맙지요 그 역사는 어디 사는데 야벳장막이 아니에요 함도 아니에요 큰아들 세메장막에서 역사한다고요 여기가 세메장막 맞아요 그럼 세메장막이 붉은마리 나와서 다 잡은 우렴 남았죠 그렇게 유다 땅에서 역사하는거죠 우렴 남았으니까 그 옛날에도 유다가 남았잖아요 사마리아 앞에 잡혀갔고 그래서 하나님 구속사업이 사탄에게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사탄을 뱀으로 만들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몰아지킨 역사요 그렇게 나주가면요 영이 사사사슬 묶어 지옥 갈 때요 우리가 보면 영화 참 고맙다 니가 나를 밤낮 찌르고 욕을 해가지고 기도했더니 내가 왕권을 받았다 피타가 없으면 신앙생활생활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미국에 산불 많이 나지요 나무를 길러서 사람 살게 좋게 그 콘도를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누가 부르치는 같고 순간순간 계속 산불이 나는거 못 끄는거에요 불을요 나무를 안심하고 좋잖아 불을 낳지 몰랐지 여러분도 마교수는 좋잖아 편안하게 여쭙고 새벽기도 안하고 그저 주일만 왔다갔다고 왕권 주면 들림받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아니야 고난받은 사람을 쫓겨난 사람 우는 사람 젤뚝바리 이런 사람을 모아서 왕권을 주니 그걸 안당하면 왕권을 못 받는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하나님 하실 일 우리 할 일 사탄이 할 일이 삼각기를 맞아야 돼요 이게 맞아 조화가 된다고요 어린애들은요 해체로 했으면 좋아 막 장난치고 이를 제대로 해도 엄마가 안 때리면 좋겠어 그 자식이 되겠어 그래 머리 좋은 애들은요 집에서 해처로 무척같이 감춰 엄마 없을 때 그래 그래서 잘못하고도 엄마 해처로 없어졌다 그러면 여기 그런 사람이 있죠 머리 좋은 애들은요 유대인이 그런 사람들이야 해처로 해서 못 때려 몽치미로 혹은 빨래방망이로 아니면 방피자루로 막 부드럽혀요 하나면 그것도 없으면 주먹으로 대가리 막 갈겨 그래서 머리가 깨져 죽어 하나님 일곱머리를 몽둥이를 쓰는데 소련이 우리 몽둥이요 그래서 소련이 아무리 강해도 이게 18장벌 이렇게 소련이 75년도 5월 10월 깃발에 넘어져 죽어서 망했어 그래 징조가 풍년이죠 우리는 75년부터 죽으란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60년대는요 만날 버리고 버리죽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박 대통령이 혁명해서 정권 잡고 육신해가지고 풍년이 어떻게 해서 2436장 7장에 희식아 14년 아수로 도발인데 우상들이 이제 쫓겨나야 돼요 우상과 싸우는 전쟁이 중앙체단인데 2절 보세요 예전에 구름 타고 오시는데 2절에 그가 에그벨을 격도하사 에그벨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마귀는요 싸움을 붙여요 이게 마태 24장 6절에 하는데요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치고 욕하고 마음으로 미워해 마음으로 만남 인사하겠네 뜰쩍쩍쩍하게 안녕하세요 속에는요 미친놈 또 왔구나 그래 그 끝따르고 속달라고 여러분 사람이 솔직히 해야 되지요 그 미운데요 미움 없다 합니까 미움은 넘비 없다 케이지 형제가 형제 칩니다 이웃을 칠 것이요 성렬의 성업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교변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여러분 이 사람 정신세계는요. 미약해요. 영은 예수님 이번에 성령 받으면 강하게 되지만요. 육신도 미약해요. 삶을만 굶어보세요. 허리가 오바라죠. 쓰러져. 일주일 설사해보세요. 거름도 못 걸어. 육신은 그렇게 미약한 거예요. 정신세계는 마귀가 공격하면요. 그만 미쳐버려. 미쳐버려. 이 미친놈아. 그 귀신들은 미쳤습니다. 영의 세계는 예수님이 야곱을 지키기 때문에 자꾸 자라납니다. 그래 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요한삼서에 네 영혼이 잘 된 것이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사도 요한이가 가이오 친구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요한삼서가. 네 영혼이 잘 되지. 육체가 되는 거 아닙니다. 육체는 맞춰 죽어라. 영의 문제지. 영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래서 이제 애급 사람들은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을 죽일 목적이지 살릴 목적이 아니요. 그래서 정치나 종교는요. 마귀가 지배하면요. 교인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재단이 19절의 중앙지대 하나 있어요. 이 세 개 중에서. 여기서 기둥이의 14만 4천 명이 나오면 천연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자리에 와서 안 넣는 것들이 벌써 왕 냄새가 안 나옵니까. 왕 냄새 안 나요. 왕껀내면서 올 수 없나요. 그 코가 맥힐 거믄고요. 코가 맥혔어. 이 제대로 왕권을 탄생하는 환자자가 해산하겠다고요. 아이고 배아파라. 애가 나올라 한다 지금. 애가 배아파. 그게 계속 15장 아니요. 영적으로. 그래서 3절에 애교비인의 애교비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생각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신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산과 마술을 쌓아 실적한 자와 요술을 깨끗게 무르리로다. 이게 정신세계.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점체로 갑니다. 부탁합니다. 불교 갑니다. 절에 돈 주고 가서 중요하게 부탁합니다. 내가 기도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 가는 사람이 절에 가지 이 땅에 잘 사는 회장 사장은 절에 안갑니다. 이미 출세했는데 뭐 그런데 여신을 만나면 박살나면은 그래서 사전에 그가 애교비인을 잔인한 군조선에 부치실이니 하나님의 애교비 사상 세상 사상 사는 사람은 그냥 두질 않아요. 재림 전에 소련이 내려오면 잡혀가요. 그래서 어디부터 큰방부터 청소해 여러분도 집안 청소할 때에 청소기를 합니까 진공청소기로 어디서부터 출발해 저 현관부터야 아니지. 큰방부터 큰방부터 큰방, 작은 방, 거실, 부엌 그 다음 현관 그 다음 복도 그렇게 하자 순서가 하나도의 지구촌의 종말에 큰방이 한국이요. 한국부터 진공청소기 다르르 한 것이 푸티가 와서 청소해 청소기에 쭉쩍이들과 알곡도가 쭉쩍이들과지 알곡은 커서 안다까지 쭉쩍이 성전 방마당 왔다. 푸티 소리 잡아가는 거지 10일 하나의 절반 죽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양심적으로 난 아무리 봐도 쭉쩍이 갓도 손들어 난 아무리 봐도 쭉쩍이 갓도 그것이 솔직한 거에요. 그건 알 것 같어? 그럼 다시 난 아무리 봐도 알 것 같어. 나를 기쁘게 하려 그래 기쁘게 하려고 손들어도 안기뻐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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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를 고백하셔요. 그게 용기 용기 쟤리적 웅크맛은 자는 채 앉았는데요. 그렇게 생각도 안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속보인다 속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용감합니까? 나단 앞에 당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성심만은 거두지 마세요. 내 뒤에 내 동생 줄 수 없는데요. 내가 제 1번 아닙니까? 기름붕왕권인데 예수 모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을 택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죄를 주님이 걸머쥐고 알았다. 내가 대신 죽을게. 그래서 십자가는 다윗의 범죄 십자가입니다. 원리가 그래. 아담의 제도 그래 갖고 우리 제도 갖고 다 갔지만은 구약에 이름 있는 인물은 예수의 모델이란 말이죠. 모셔도 그렇죠. 이삭도 그렇고. 사지를 보세요.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조선에 부치실이니. 누굴 같아대체. 애굽은 누구고 잔인한 군조선은 누구냐. 그는 누구냐 또. 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당신 백성 애굽 사상 가진 성적 방마당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썰어나 이가 마흥두단동화가 잡아먹고 그게 계시록 13장이란 말이요. 그 계시록이 따로 있는 책이 아니고 저 장세기의 뱀의 새끼들이 여자 호성과 싸우는 그 사건의 종말이 바로 계시록이 아이요. 그 계시록 딱 터지면요. 구약상격이 다 보여. 그 계시록이 딱 묶여있으면 안 보여. 이루어지 십자가도는 보이는데 구약에 우리 사진이 안 보여. 눈이 보배가 돼야 돼요. 영적 성령의 눈을 밝혀주지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판단합니다. 안됩니다. 판단자는 여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판단받아야 되지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그 절대로 단점을 말하지 마시오. 남의 흐물을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또 핸드폰 또 문자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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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속보요 속보요. 자기는 완전한가. 쟤는 다 지고도 자기는 죄 없다는 거요. 그게 유대인들이요. 바리새교인들이 죄 없다는 거요. 그래서 소련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 죽적이 잡아다 죽여야 돼요. 서울시장이 누가 되면 좋겠어요. 그 사람. 그런데 둘도 똑같아. 누가 돼도 인생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러면 서울시에 여러분 집에 쓰레기 나가지요. 생활 쓰레기는 그 돈이요. 그 재활용 확대해. 그 거두른 사람이 있잖아.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돼지밥도 안주고 그냥 갖다 버려. 땅에 묻어야 돼. 그런데 큰 식당에 음식 쓰레기는 더람통에 담아놨다. 돼지집에서 가지려고 세뱅가다. 돼지밥줄을 엮어. 그러죠. 그럼 인간 쓰레기는 어따가 버릴까요 인간 쓰레기는. 이 서울과 한국에 5천만이 사는데 인간 쓰레기는 어떻게 이걸 다 심판하냐 그 말이에요. 그 푸틴이 고맙지요. 강대국으로. 한국에 쭉쩍이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12일동안. 초막절에. 그럼 여러분 옆에 잘 봐야나요. 저기 내 친구인지 원수인지 없어지면 원수야. 그 형제를 미워하고 싸우고 잡고 중앙재단에 기도를 안하고 기둥이 못되면요. 다 대적이니까. 푸틴이가 하나님 누구만 잡아갈까요. 기둥이 안 된 거 다 뽑아가버려. 그 이 재단 강대 없는 사람. 이 재단 일 안하는 사람은 그날 없어집니다. 언제 15일날. 초막질날. 그러고 북방군대도 하나님 다 때려죽여 봤어. 15일날. 초막절에. 그래서. 소련은 한국 소련이 잡아가고. 유다의 중앙계단 구원자는 소련의 18모 치면 하룻밤 송장대가 빛을 발해. 세계사람이 깜짝 놀라. 미국도 벌벌 떨고. 세계가 떠는 초강도 소련 군대를 대한민국 수리법의 머리뚰로 태산을 편집한다는 역사적인 사건이. 다윗이 골리아 잡는 사건이요. 주일학교 학생들 보고. 다윗의 물리학돌 뭐. 또 엘리아 뭐. 850명 죽인 바신. 이런 얘기는 잘 들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75년도 5월 15일에 소련을 망쳤다 하면요. 나 이거 웃긴다. 되게 미친다. 진짜. 못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믿을 사람 몇 명 없어요. 내가 알아볼 수 없어. 울고보만 알아. 믿는지 안 믿는지. 만날 거스란 듯해. 그럼 내가 무슨 소리야. 내가 성경 원리를 말하고. 무슨 소리야. 우리 부천손님 김 목사님의 중심이 뭐냐. 가정이 어려움이 많아. 사모님은 불편해. 여보. 조금만 참아봐. 초막절이 있잖아. 초막절이 소망이야. 초막절이 되면 탁! 곤쳐져. 막 걸어다니고. 힐쳐도 안 타고. 그 얼마나 좋아요. 좋지요? 여러분도 잘못하면 공도부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하늘로 바로 가. 그날이 초막절 중앙재단. 한 구원자에 없어요. 한 구원자가 보니까 이상하지요. 생김새가. 껍데기 보지 말고 말씀을 봐.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사람이 말씀이. 사람이 껍데기는요. 선악가잖아요. 선악가. 그 막이라 붙으면요. 언제든 대표종이 저희를 많이 지어요. 대표종이 막히고 공격받아서 얼굴이 상한다니까요. 얼굴이 본 얼굴은 상처가 많이 났어요. 그 성경 믿으면서도 그건 안 믿으려고 했다. 말씀을 믿는데 실제는 안 믿어. 이사회 52장 시원해 정말 영광이죠. 그 14절에 뭐여. 니 얼굴 왜 이렇게 상했느냐. 타이보다가. 근데 니가 입만 열면은 열방에다 돌아온다는 거죠. 깜짝 놀라. 그게 우리 재단 역사예요. 그렇게 29장 가면은. 슬프다. 아리엘이야. 아리엘이요. 두 번을 따블로. 너무 슬프다는 거죠. 다이세 진천 성업이요. 너 왜 그렇게 망했느냐. 하나님 용이 공격했어요. 그 다이당국이 박살난 거야. 그게 예수왕국인데 그림자란 말이요. 그게 그 누군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 기름군 예수님이 다이세를 책임지고. 용서하고 부활시키고. 포로를 돌아와야 돼. 그래서 수르 바베레가 70년 바벨론 갔다 온 것이 다이세 범죄로 솔로몬 범죄로. 매를 맞고 돌아와서. 나라와 민족이 순식간에 나온다 이 말이죠. 한번 찾아보고 가야 되겠어요. 10편 102편. 다이세가 죄짓고. 용서받고 성군이 되어서. 그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왔는데. 1절에. 요하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상닿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의 길을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전의 날이 연계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냉가리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냉가리가 뭐요. 냉가리 장작이요. 장작 불타고 꺾어놓은 거. 껍데기는 탔는데 속도 열이 강해. 그걸로 참나무 냉가리 갖다가 불고 끼고 먹잖아. 내 한꺼번에 볼까요. 불고기. 대답이 없어. 아니 불고기만 참 암흑해야 되지 왜. 먹게 싫어요. 요즘. 화학탄은 안 돼요. 번개탄은 안 돼. 냉가리로 고기를 구해야 돼. 그 수칙 없는데 불붙이면 엄청 열이 많이 나요. 막 불까지 뽀올리지. 그게 냉가리요. 말세종이 껍데기는 타더더요. 말씀을 건색해서 건드리 불만 붙으면요. 불이 팍팍 나가서 공산당당 타고. 그게 냉가리요. 따위시가 냉가리다 켰어요. 따위시가 냉가리면 우리도 새끼 냉가리다. 꼴 좋다. 냉가리 좋다고. 그래도 그 속에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쭉 읽어보시고요. 주 24절에.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폭해 하려 하시미라 대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나오죠. 세 개의 민족 세 개의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게 수립바벨 역사요. 이기사의 육심장 7절에. 나라가 하루에 민족을 순식간에 나와서 예를 해보게 되는데 제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해 하시며 내 나를 단척해 하셨다. 따위시 70여사다 갔어요. 그래서 싸움을 여기서 끝나는 거요. 3000년 전에 싸움 여기서 끝나는 거요. 수립바벨 끝나요.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화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두서 싸우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아담 타락으로 천지는 없어져. 반대의 개혁이 되어있지 않으셨다는 거로. 근데 주는 영존하시겠고. 변치 안오. 이게 마태 5장 17절이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에덴 해보거라지. 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안 없어져. 다 이루어져 없어져. 증거 마치 없어져. 그렇게 2.4.19장 4절까지는 교회의 쭉적이들을 애굽에 간 사람. 모세 안 따라가고 여호수 안 따라가고 애굽이 좋다는 사람들은 다 소련에 붙였다. 자네난 군주에요. 자네난 군주가 지금 몰라요. 우리는 알지만요. 소련은요. 평화하니까요. 진짜야죠. 그 속에요. 무슨 칼이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는요. 경제 어려운 사회. 우리 6.25 때부터 한국을 중심에서 성경이 이루어져요. 구약은 나이당국 유다를 통해 성경이 이루어졌고 신학에는 예수님이 유다 왕이에요. 유다 지파요. 영적은 육적인 유대 나라에서 6월절 5순절이 이루어졌고요. 초막회를 영적으로 해돋는 도망 땅 끝에서 연 이루어지는데 그게 동방세일이요. 그런데 여표가 가고 우리가 순회 인수를 받아가지고 인수인결 받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40년 동안 깃발을 세워놓고 싸운다고요. 그 우리 우리가 사는 50년 전에 6.25 때 그때 버리고기 있었어요. 먹지 못해가지고 만날 미국에 인연농산물 우유가루 밀가루 옥수수가루 그 얻어먹고 살았어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에서 이따만 도라마 강인데요. 종이 도라마 강을 하나 갖다 놨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우유가루가 있어요. 먹으면 맛이 와요. 그 아직은 이제 교회도 타먹는데 우리 애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주전자 같도록 물 타가지고 막 잔뜩 먹어서 그래 그날 밤에 잠 못 자서 어디 가느라고 그게 그게 생각이 안 지어져 이 얘기에서 야 우유가 좋긴 좋지만 보리밥 먹다가 그거 뭘 이렇게 소환을 못 시켜. 그리고 우리 밖에도 우유 못 먹잖아요. 보리밥 창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쌀밥 만들잖아요. 한국에 눈물겨운 그 배고픔 사건 그런 어른들만 식사 아침 아침 잡사세요 점심 잡사세요 저녁 잡사세요 인사해요 요즘은요 아침 사서 그리니스 없어요 안녕하세요 배가 많이 나는데요 그게 걱정스러워 많이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 갈 길은 본문대로 가야되요 이거는 5절부터는요 50년 전의 사건이요 읽어봅시다 바람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급신의 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가 가리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은 먼 나일 언덕 초장강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에 다 말라서 날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릎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도무지 소출이 없어 농사가 안되고 사업이 안되고 장사가 안되고 먹고살게 바빠 그때 어른들 하루 일하면 옆에 살아되죠 쌀한데 장전이 무슨 삶은요 쌀 세감한 1년에 1년에 세감해봐도 요즘같은 한달에 쌀 10간만 받잖아 그 엄청나게 소득이 없어졌었을 그때는 그래서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교의 기둥이 부서지고 그게 이 땅에 마귀세상 사람이 사는 세상이 정말 고통주는 세상이다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로다 그 한국의 경제실현이 왔다니 말이오 경제 어려우세요 그래서 경제개발 몇 번지 알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자고 경제개발 다섯 번에서 다섯 번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세계 열두 번째 살 살게 돼서 그것도 모르고 박대통령 주신 독재 물러가라 어떤 놈이야 그게 박정희 박정희 같은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대통령이 이사 22장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은요 미혹된 사회 그게 58년부터 무지개여져가지고 미혹이 되요 소완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그 중앙재단에 밖에는 다 어리석은 지자들이 케인시이신데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오락은 우준화해졌으며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회를 할 수 있으냐 너희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께서 에그베티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오 곧 네게 고할 것이니라 소완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비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다 지금 정치 종교가요 막기 미혹받아 58년부터 개시록 구장의 악마 덕세인데 이 주동이 누구냐 18장의 강대국 소련이다 그 소련이 언제 망하느냐 수련바베 북진하면은 거기서 이 기업 기업에 들어 예물을 받아들고 온다겠어요 18장 7회 아까 읽어봤지요 거기 중앙계단가 연결된 역사라요 그 중앙계단에 대제계 사명은 누구인지 북방문 되고 셋불 그래서 소련이 내려올 때에 단일식장 7제같이 넷째 짐승이 나오면은 소련이 나오면 거기에 열 뿔이 있어요 근데 작은불이 나서 열 뿔 중에 셋을 뽑아먹어요 그래서 유다이 들어온다구요 그게 몽골 중공 북한이 이사실장에 두 부지경이 뽑기 위해서 단일식장에는 최신 있게 우회했던 몽골도 잡혀가지고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죽어요 185천명이요 그날이 19장의 중앙계단 역사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것도 신의학자가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주는 건데 이거 우리가 연구했습니까 아니요 읽으니까 깨달아졌어요 사람이 딱 성경이 있는데 왜 네만 깨닫느냐 그렇게 한 구원자지 다 깨달음을 구원자가 많잖아 예 그 여수가 왜 우리 구원자요 왜요 왜요 왜서 받기 때문에 처럼을 났잖아 그 우리 재단은 언제 나는 거요 5대강국대 났잖아 5성업대 그리고 구의사에서 났잖아 족보가 영적으로 육신어머니는 어머니지만은 영적으로 훈명이 엘리아가 씨 왔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의 학교에서 지금요 꼭 꼭 믿을까요 국경완대 국경꾼대 만들고 본문에 믿고 같이 가야 됩니다 알았어요 같이 할 거요 안 할 거요 맘도 하나 뜻도 하나 나 성결환자 받는다 그건 지금 미혹시대인데 미혹을 이기게 됐고 등불 중간에 여행등불 20장 빛을 발을 했겠죠 그럼 전도 잘하고 있어요 지난주일에 몇 건 전했어요 한 건 안전하면 정신 먹지마 우리 군대가 아니니까 이거 일주일에 한 번도 안전했다면요 오늘 금식이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 것만 전하고 정신 먹으세요 한 것도 못하겠어 굶어 집어 가서 밥 잡자 그럼 13절에요 소완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노비의 방백은 이 세상 우리 재단 밖의 정치 종교인들은 어리석어요 유혹되었다 그들은 애급지파들의 모퉁이 도련을 애급으로 그릇가게 하였다 그릇가가 미혹시켜 마귀 따라가 그게 오늘 프리베이션이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어서 하나님 마귀를 보냈어요 뱀을 아담의 집에 보냈듯이 오늘도 피로산 교회에 뱀을 보내서 불택자들 잡아가라고 그 단체가 에키미칼 에키미칼 하나 된다는 것 그들이 애급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하미 치한 자가 토하면서 피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영적으로 헛소리 헛소리 애급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이나무 가지나 갈대나 하모 할 일이 없으리라 그렇게 주님 구름 타고 올 때 역사는 19절 중앙재단 역사가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아무리 강대국이 강한 교역에서도 미혹시키는 교회지 하나님은 안부되었다 그 말이오 16절 그날의 애급인이 부녀바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의 흔들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래서 유다의 땅은 애급에 두려움을 드리니 이 말 바꾸만 하면요 다른 한국은 세상을 두렵게 하는 선지국가다 그 말이오 그 보면 믿을 거요 그 유다 어디요 해돋는 동방 고래소 파사방같이 70년말에 일어나는 역사 그 무리 75년도가 70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겨서 기호 세웠죠 싸움이 이겨놨어요 하여튼 줄만 잡고 다니면요 눈 눈으로 떴다 가면 돼도 세천에 갑니다 줄만 잡으세요 다림줄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애급에 대하여 정하시 모락으로 인합니다 모락이 뭐요 알사람은 알려주고 모를사람 감추고 뭐라 계신 뭐라 계신 뭐라 계신이요 그 소문을 듣느냐 보다 떨리라 지금 소문을 지금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겠어요 초막길에 일어나 빛을 바라면 소문 나가면요 세상에 딱 자빠져 버려 태평양이 갈라진다니까요 그러면 서방사람이 동방에 와요 2사 59장까지 서방사람은 두루 떨어라 동방에 기름 부임이 왔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은 5개월에 다 돌아와요 그제 18절이 그 그때 이 중앙재단이 세워질 때 세계 강교과는 몇이나 다섯 나라라고 했어요 그날의 이곳 땅에 가난한 방언은 가난한 방언은 히브리 말인데 이게 이방 방언인데 모세 때의 저주받은 땅 요소하께 망한 일곱머리 국가들인데 그때 일곱 나라들 가난한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요호바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다섯 성읍이 다섯 나라요 그때 구약에는 성읍이 나라요 그럼 얼마나 확실합니까 자 우리 동방역사가 예표와 순이 이어지는데 이목사님이 항해도 살 때 북한에서 이북에 살 때에 49년도 4월 22일을 월남이었어요 서울로 근데 49년도 12월달에 자유중국이 뗏놈들에게 중공객에 쫓겨났어요 대만으로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쫓아내는 백행이 공상당 못했고 그러니까 21년만에 유인에 들어가서 거북언을 따냈다고요 근데 17번이나 신청서 냈는데 미국에서 바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야 걔가 나와야 19절에 다섯 성 되는 거야 그렇게 받아준 것이 71년 10월 1일 날이요 71년도 10월 1일 날이요 그 다음에 70년도 1월 1일 날 안쓰봤다니까 왜 19절에 중앙지단 구원자 나와야 이거 밝혀야 될 거 아니요 그 이목사님 몰라요 그리고 그때 어째서 유엔이 45년 10월 24일 날 유엔 창설이지요 유엔 알긴 알아요 안전보장이사야 전쟁 삼참막을 엮고 2차질리 끝나고 그때 다섯 나라요 이정보수 자유중국 다섯 나라인데 자유중국 쫓겨나신 내 나라잖아요 그렇게 이사 계술실장에 내 천사가 사대가고 답이 나왔잖아요 그 이목사님 해석받을 땐 내 천사지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71년도에 중공이 들어간 이렇게 다섯 나라 했다고 그 내가 아직 그때 전도사 이제 5년 됐을 텐데 갔지요 목사님 방에 가서 목사님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계술을 설교 못합니다 신문 보세요 중공이 유엔에 가입해서 다섯 나라 됐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알았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답도 안주고 하나님이 기도할 거 없어 올라오면 돼 가 그래서 데려가 버렸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제자들이 답이 없단 말이요 그런데 중공이요 유엔에 가입을 해서 다섯 나라 된 것을 이제 알게 됐더라고요 그게 이제 74년 924에서 나왔다고요 이게 다 풀렸어요 성경 한장 한장의 역사인데 이건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알아듣기 쉽게 사투리로 이거 만약에 원어로 말하면 여러분이 언제 원어로 배워서 하겠어 그렇게 본토 지금 신토부리로 한국 사투리를 하는 게 좋지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학교 공부를 하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공부하지 말라 할게 이 공부해도 안 된다고 알았어요 근데 순종 자리에 가서 유학 갔다 보타서 봤잖아요 우리 한국에 제일 좀 고등학교 피스 하이스컬 부산에 점포동에 고려파 지적에 지적에 가고 있는데 그 순교적 그 동물들 다고 모인 아들들이 그 손양목사 딸도 거두고 나는 1학년 그 사람은 3학년이었어 고등학교 난 1학년 그 사람은 중학교 3학년 걔가 손복권인가 복힌가 뭐 건사지 손복사나 딸이잖아요 손 손 복힌가 몰라 금방 생각한다 학교 있긴 있어 그래서 그래서 그때 어릴 때 단발머리들이 같이 공부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국에서 순교적 개통 그 사람들 자녀만과 공부했다고요 그 좋은 학교도 그 목사님의 사랑에 원체탄선 안영주 목사가 그 교장이었는데 나는 공부하기 싫더라구요 그냥 보타서 왔어요 그리고 군대가 또 오니까 개동산으로 학교에 입학하라고 데려왔다고 그렇게 해서 7년 배우고 여왕 설교하잖아요 잘했지요 내가 그렇게 안 갔다면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도론과자 안전하게 말해요 누가 이 말이야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한창 이제 중심을 말하는데 시간이 반복을 시작했다 할 것 같고 도서 마치고 오후에 해야 되지 할 수 없이 사람 시간을 지켜야 되지 그렇죠 저기 청년들 배고프지 시간 지켜서 그래서 이제 90분이 되시니까 그러면 이제 이 지구 돌아가는 것이 2000년 전에는 예술을 위해서 노마가 등장했고 3500년 전에는 모세를 위해서 엘치드가 등장했고 엘치드가 등장했고 이사야를 위해서 아수르 바벨론 단위를 위해서 이처럼 시대마다 대제기 강대국인데 오늘 우리 재단의 원수는 일곱 전문이 소련이 등장했는데 이놈이 언제 망했느냐면요 75년도 망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호단 말이에요 기호 그래서 만민의 기호는 예수님 기호고 붉은 기발 꺾어진 것이 여기 다섯 성국대 하나가 장망생이다 그 말이요 미영불소가 다섯 나라인데 장망생이 소련이다 그 말이요 이것이 아수르 밀망이 이제 37장만 나와요 너무 세밀해요 이 총 제목을 잡아놓고 그걸 자꾸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요 그래서 37장 8장에 아수르 망하면요 그 다음에 39장에 희석이야 때 너 바벨론 협상했지 네 자식들이 다 잡혀가고 바벨론에 그는 구약 끝나고 40장 것들은 변론 변론 하나님 변론 위로의 변론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두 개만 받으면 영주기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 마침 말씀드렸습니다 현금을 드리겠습니다 10장 선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니몸 주여 맡아 하스리사 벽갈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100장 비니몸 5장 X 유여밍 5장 정한 Beh unlike 5장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날새복음 전파할 때 모든 원서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들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어찌르고 북지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당하고 모든 안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까 아 아 아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크신 뜻을 마지막 일을 얻고 마지막 재림조실 때 마지막 재단을 세워주시고 40년 동안 은비 십자가를 주시고 지금 전투에 감춰놓고 기다리는 시대에 이 위로의 말씀을 오늘도 읽고 들었나이다 주님 구름 타고 오신 날이 세상에 판가름 나는데 알고건 중앙지단으로 죽제기는 북편 군대로 가서 다 멸망을 받게 되겠나이다 이 지구의 종말 인류 종말이 가까이 왔나이다 정신 차려서 노아 때에 방주 밖에는 멸망인데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물에 빠져 죽었나이다 오늘 이 지구는 불이 공기될 불로 공기가 불이 될 때에 이 불 속에 타 죽을 것이니 공기를 불을 맞서도 살 수 있는 변화체밖에 살 길이 없으니 이 말씀을 다 먹은 사람은 사망을 없애고 불 속에 살 수 있는 사드락 메삭 아드누 같이 만들어준다고 보여주셨나이다 확실히 믿고 불타도 남아서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천연을 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에 오늘도 믿음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앵글비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기 못하여 수고하느냐 창문하신 이사의 55장 말씀을 기억하고 다윗의 지배에 확실한 은혜 예수를 따라가서 영도 살고 육도 살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남은 알곡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출타한 식구들이나 외국이나 지방이나 이사의 19장을 100% 본문들을 믿고 복박해 주시오 오늘 바쳐진 모든 손길 손길마다 가정마다 주님이 고쳐서 보호해서 새시도로 임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언하실 사랑과 성령님의 일곱령의 완전한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용사들 심령심령 가정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시기를 수고하옵나이다 아멘 어젠 예비 마쳤습니다